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소리가 들려요? 안녕하세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아 선배님이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윙크 저는 지금 선배님 우리 토요일날 봬요 뒤에? 벽인데 귀 안 보는데 저는 지금 라디오 하러 왔어요 9분 뒤에 생방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볼륨 들어요 머리띠 했어요 오늘 머리띠 맞아요 라디오 곧 하네요 해주셨는데 저 8시부터 라디오 해요 안녕 나도 댓글 달 수 있네 KBS KBS 쿨 anything 산부님 촬영 중이시구나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라디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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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FM 89.1 아니면 어플 콩 콩 어플 까시면 저 나와요 신예은의 볼륨을 높여요 8분 남았다 한나쌤 저녁 저녁 안 먹었어요 계란 먹었어요 계란 먹었어요 계란 하이 라디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8시에 생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끝나셨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생방하러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저의 일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저의 라디오 부스고요 들어와서 숙제하고 있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숙제하세요 아흐흐흐 자 카메라를 계속 세워볼게요 어 라디오는 지금 54분 50초인데 8시에 딱 시작할 거예요 드라마 컴백은 어 핸드폰 떨어졌어 곧 언젠가 직장 소개 영상 아 맞아요 직장 소개 영상 안녕하세요 제가 곧 생방을 해요 다시 회업으로 오 라디오 들어요 저 8시에 8시에 하하하 하하하 신예은의 볼륨을 입장 높아요 하하하 하하하 헤드색 여러분, 저 헤드색 헤드샷 낄까요? 이어폰 낄까요? 일단 이어폰을 가지고 올게요 헤드샷 낄까요? 이어폰? 이어폰 낄게요 3분 남았다 3분 제가 콘솔도 만져요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하는거에요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하는거에요 이 라방이 끝나면 볼륨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될거에요 화면을 켜볼게요 이 화면은 제가 키는거거든요 켜가지고 신예은의 볼륨을 높여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연이 떠요 8시 딱 되면 딱 올라와요 8시 딱 되면 딱 올라와요 안녕 kt 세모 가게가 세상 모든 가게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복잡한 산업안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? 가스부터 화제까지 모든 안전 지키는 가스로 맞아요 콩 어플로 들으면 돼요 지금 1분 15초 남았다 1분 15초에 저는 생방을 하러 갈겁니다 여러분들도 볼륨을 높여요 89.1 어플 콩 마이킹 들어오세요 마이킹 바이러스 진짜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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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30초 남았다! 여러분 들어보세요. 10초 남았다. 10초 남았다. 10초 남았다. 어떻게 끄는거지? 안녕!